우선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영화 제작 보고를 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군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